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강만식입니다 이제는 너무 힘드시죠? 이 소리가 이제 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대박들 나세요 소리가 이제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시간에는 짚고 넘어갈 게 그래도 조심해서 나쁘지는 않겠나 될 수 있으면 이제 피해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이 시간에는 손질 수 있는 띠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기왕이면 더 조심하면 좋잖아 지금 힘든 이 시국인데 그래서 나중에 또 손째보고 속상해 하는 것보다 미리 사전에 알고 조금씩 주의하면 어떻겠나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사생분들 34살 성격들이 굉장히 강한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죽어도 남한테 지는 걸 싫어하고 고집이 있어요 똥고집이 그랬는데 올해는 이 고집을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어 누가 그랬잖아 내 고집에 망한다고 그러잖아 망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소심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올해는 이민이 이렇게 썩 좋은 해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낮춰서 내 성격도 그렇고 내 고집도 좀 이렇게 내리면 좋지 않을까 손재가 가는 것은 도둑을 맞으려면 진짜 개도 안 짓는다고 생각지도 않는 데서 내 주위에서 도둑을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재 쓰고 생각지도 않는 돈이 나가는 거 집안에 우한이 끌어서 돈이 나간다든지 뭐 자손이 갔다 아파서 돈이 나가다든지 이런 게 다 손재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금 피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덮어놓고 이렇게 생각해서 무조건 일을 벌리지를 말고 좀 생각을 해 봐서 이게 나한테 타당성이 있겠나 생각을 하셔서 매사에 신중하게 생각하면 손재수를 막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른일곱 병인생 분들이 지금 성격이 급해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뭐 올해 이민연이 검은 호랑이라고 그러는데 이민연이 그래도 범이 범을 만나서 괜찮겠지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잘못하면 내가 꼬리를 물리는 호랑이 되거든요 그리고 믿는 도끼가 발등 찍힌다고 사람을 내가 믿다가 보니까 꼭 내가 손재가 와요 물지 않을 것도 물어야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속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돌다리도 두둥겨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 날에도 주위 사람을 한 번쯤 보고 갑자기 나한테 다감하게 다정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항상 위험지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생전적이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뭐를 사주고 막 일어가면서 다정하게 온단 말이야 그건 어떤 꿍수가 있는 거야 진짜 꿍수가 없고 다정하지 않다가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좋아서 하고 싶어 진정한 마음이라면 진짜 괜찮은데 그게 아니거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안 되고 손재수가 볼려면 거기에 빠져들어서 큰 손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갖다가 그런 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서른아홉 서른아홉 서른들 똑같아 갑자생이나 신유생이나 지금 귀가 얇아 귀가 얇아서 남의 말을 잘 듣거든요 남의 말을 잘 듣다 보면 엄한 데 가서 내가 손재를 보는 거야 남이 하자는 대로 다 쫓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마음이 우러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 내 생각에 걸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 근데 남한테 남 얘기를 하고 같이 움직이다 보면 큰 손재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한테 말도 못 해 왜 내가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누구 원망도 못 하는 거야 내가 내발등 찍는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인간 주위에 인간을 조심하고 넘어가고 상사가 됐든 직장에서도 될 수 있으면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오래 그래야 무난하게 넘어가고 큰 손재 없이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손재라는 것은 집안은 무슨 도둑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도둑 맞으면 기분 나쁘잖아 항상 문단속 문단속은 잘 하고 다니시고 좁은 골목길 같은 데 어두운 컴컴한 데 밤늦게 가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조심하고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사생 46 신종에 내 사업을 한다고 해도 무조건 아여 그 사람들이 물꼬를 준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덮어놓고 갖다 받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게 마이너스가 되나 아니면 내가 이득이 내가 크게 되나 항상 그걸 갖다 생각하고서는 하셔야지 섣불리 견디렀다가는 정사생 분들 피리제가 말씀드려요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큰 함정이 한 번은 있습니다 큰 함정이 초반에 있을 수 있고 중반에 있을 수 있고 하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잘 조심하고 넘어가고요 묵은 거는 잘 해결해서 나간다 그랬지만 새로 신축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만일에 잘못 저겠다가는 큰 손질을 볼 수가 있어요 뭐 1, 2천만 원이 아니라 크게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는 조심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쉬운 한 살 임자생 믿는 도끼와 발등 지킨다 이거는 내 주위 내 형제들 내 막말로 시댁식구나 친정식구나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꼭 물거래가 돼서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상하고 돈 잃고 사람 잃지 말고 잘 신중히 생각해서 모든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같은 건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올해는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넘어가는 것이 큰 손질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뭐를 사라고 그랬다 해서 이거 사야지 해서 또 내가 이상하게 손질을 보려면 남이 갖다 먼저 할까봐 내가 막 먼저 서둘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뭐 뭐 그게 뭐야 쪼각이 났는데 땅콩 주택이라 했죠 그런 데도 갔다 잘못하면 내가 손질 쓰고 갈 수 있는 거고 어디가 좋은 땅이나 집이 나왔다는데 가서 그걸 턱 해야 그랬는데 그게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절대 누가 돈을 만졌다 준다고 하여도 뭐 있는 내색 하지 마시고요 한 번 서운한 게 낫지 모든 거 다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으면 최고 중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쉬우는 여덟 을사생 60살 겸여생분들 친구를 조심해라 그러거든요 또 친구분들이 왜 친구 조심하라고 해서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뭐 이거 친구나 집안이라고 그러지만은 주위에 보면 쉬우는 여덟에 60살에는 친구예요 그래서 선배가 됐든 후배가 됐든 그 아는 지인한테 내 금전이 나간단 말이야 나가면 돈이 안 들어와요 절대로 돈이 안 들어옵니다 돈을 키워준다고 해도 안 돼요 절대 그건 하지 마세요 올해 그러면 힘들어도 누가 얘기를 해도 속상하고 해주고 싶은데 또 이렇게 청왕만 씨 말 듣고 안 해갖고 또 나쁘다고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진짜예요 올해 갔다가 큰 손질 수 있어요 제가 여지껏 이렇게 손질 수가 있다 없다 제가 뭐 잘난 것도 아니고 신령님을 믿고 또 이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제 좋은 거는 좋은 줄 모르겠지만 나쁜 거는 제 사주에 이렇게 안 줬습니다 하면은 진짜 이거 어긋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가지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리고 횡자가 들어오는 해라면 괜찮은데 손질 수가 가는 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힘들 내셔서 올해 내 재산이든 뭐든 뭐 한 푼이라도 쓰지 못하고 나가면 속상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게끔 내 가정을 지켜가면서 내 재산을 지켜가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청왕만신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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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